와 우리 이조사님 오늘 톡으로 사진이 왔어요. 어디 저수지인데 오짜라네?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구 인근 방향인가? 뭐 모르겠어요. 군인은 아닙니다. 타 지역에서 온 소식. 실물로 보면 되게 클 것 같아요. 숫자 50에 꼬리가 가있는 거 보니 크긴 크나 봅니다. 구경 한번 하세요. 오짜봉어 출연. 그냥 한번 구경하면 좋죠. 찾기 힘든 오짜봉어. 우리 이조사님께 왕 축하드립니다. 타지역 봉어입니다.